아침이에요. 좋은 꿈 꾸셨나요? 자리에서 일어나 아침에 상쾌한 기운을 음 하고 느껴봐요. 오늘 하루는 좋은 생각만 하기. 저 태연이가 함께할게요. 아침이다. 일어나세요.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지각이라고요. 속 든든히 아침 식사 꼭 챙기시고요. 힘차게 아자아자. 제시카가 응원합니다. 똑똑똑.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그만 눈 떠주세요. 아침이라고요. 지각쟁이는 싫어요. 어서어서 준비하세요. 써니가 당신의 하루와 함께할게요. 아자.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이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시간이에요. 눈을 뜨고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주문을 걸어보세요. 티파니가 함께하는 오늘은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봉쥬.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크로어쌍? 오 노. 한국인은 밥심. 쌀밥에 따끈한 국 한 그릇? 오늘도 커튼. 예. 와. 아침 해가 떴어요. 어서어서 일어나 으라차차. 기지개 한 번. 유리가 좋은 기운 모아서 드릴 테니까요. 힘찬 하루 시작해봐요. 화이팅. 에이오 지지. 에이오 지지. 여러분. 아침이에요. 굿모닝. 아직도 안 일어난 거예요? 지금이 몇 시인데. 빨리 일어나요. 수영이와 함께 즐거운 아침을 맞이하세요.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에이오 지지. 일어나요. 일어나. 일어나세요. 이 늦잠꾸러기. 늦잠은 싫어요. 유나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야죠. 이제 그만 일어나 주실 거죠? 네. 아, 아. 여러분. 이제 일어날 시간입니다. 벌써 아침 해가 떴다구요. 그만 일어나세요. 힘내는 하루. 기분 좋은 하루. 서연이가 화이팅 할게요.